Oh yeah, baby, baby It's time to light, it's time to shine Show on some light 너의 숨소리 모르지 못하는 뒤쪽이다 뒤쪽이다 그대 생각에 한숨만 나요 일어나다 식물 한 잔 마시고 엎드렸다 바로 누워 그대 생각에 눈물 나요 창밖에 별을 적어보네요 한가운 밤 하늘이 끝나고 있어 그대 왜 자꾸 눈물이 날까요 한가운 그대 모습 자꾸 떠올라 두 개만 내 귓가의 향상 소곤소곤 되던 너의 숨소리 이젠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는 너의 목소리 그리워져 잠이 들 수 없어 너의 작은 숨소리 이젠 볼 수가 없네요 잡을 수 없어요 그대 나는 몰라 너의 눈법 넌 좌우도 걸린 없는 곳 이 하나만 남의 무릎인 적 조금만 더 머물러줘 따스한 네 엉기가 달콤했던 숨소리가 그리워져 I'm sorry my 날 붙이게 heavy 소리가 알람한 밤 하늘이 빛나고 있어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날까요 한가운 그대 모습 자꾸 떠올라 즐길 만큼 널 사랑해 내 귓가의 향상 소곤소곤 되던 너의 숨소리 내 귓가의 향상 소곤소곤 안녕하세요 저는 쌍발, 큰발, 작발 그리고 막내 민기입니다 오랜만이죠 지금 누구를 만날게요 다시 대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알 것 같아요 I know 눈꺼풀이 옵니다 다시 안타 내게서 멀어지지 마라 누구게 해요 시안 군과 광희 군이랑 같이 있어요 오늘 광희 군이 생일, 오늘은 아니지만 저는 광희 군이 시안이거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시안이에요 안녕하세요 선달아박입니다 임시완씨 그리고 영화오빠생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오 내 귓가의 향상 소곤소곤 되던 너의 숨소리 뭐 배ploy 이제야 두 분 다시 들을 수 없는 너의 목소리 여자 스타분들도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지 않습니까? 가장 이상의 한 명 스타분을 뽑으라면요. 이렇게 하면 저도 이어지는 건가요?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. 우리 강심장을 매일 모니터로 하는 거예요. 저 있어요. 말해도 돼요?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. 아 쌍나라 누나요. 왜 쌍나라 누나가 보는데 이상인 거예요? 너무 귀여우세요. 누나 한 번 따라해볼까요? 누나 한 번? 네. 그러세요. 아니 쌍나라 누나 어떠세요? 굉장히 기분이 좋고 작년에 제가 데뷔 초때 많은 분들께서 쌍나라 antibü 이상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갈아타시더라고요. tangible 너무 감동받았어요. 광 씨 같은 경우는 1편 다시 마음 아빨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아 마음이요? 예. 아 근데요 아무래도 다른 방송 가면 또 다른 방송 이쁜 분이 있잖아요. 하나 딱 해야 될 것 같아요. 매일매일 바뀌어요. 오늘은 누나가. 아 이상형입니다. 김현우 씨가 실망하는 모습을 끝까지 덮어졌다는 거 아닙니까? 누나 손 다 줬습니다. 아 이상형입니다. 우리 어제 잠이 들 수 없어 너의 작은 솜소리 이젠 볼 수가 없네요 잡을 수 없어요 그대 내가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요 그 사람 만날 거라 말하지 마요 말하지 너무 아팠대 여건 집을 지키고 싶어 말하는 게